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이슈입니다 한주간의 부동산 이슈와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다양한 고민거리 집이슈에서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1월 10일 부동산대책이 발표가 됐죠 발표 이후에 시장의 영향과 또 투자시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서 규제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비율의 약 70%가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주택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1월 10일 부동산대책에 담겨 있다는 거 이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이번 대책에서도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대책들이 상당 부분 많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이번 대책에 대한 내용들 오늘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시는 김예림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에 1월 10일 부동산대책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아무래도 전문이시다 보니까 내용들 좀 봐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는지 얘기 좀 주시겠어요? 이번 1월 10일에 나온 부동산대책을 보면 거의 다 재개발, 재건축 정책 위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재건축과 재개발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 잘 구분 못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재건축은 그냥 대표적으로 아파트 단지 다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재개발은 단독이나 빌라 같은 것들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재건축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를 한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안전진단이 언제 이루어지는 절차냐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재건축 사업의 극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절차가 안전진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나가서 조사를 하는 절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되면 D등급 이하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재건축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이 안전진단은 상당히 강화를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 재건축 시작하려고 하는 곳들 이런 곳들 거의 3곳 중에 2곳은 안전진단 탈락할 정도로 거의 진전이 없었는데 지난해 1.3 대책에서 안전진단을 많이 풀어줬어요 사실상 그래서 30년 넘는 아파트다라고 하면 노후도 요건만 충족을 하면 안전진단은 통과하는 게 어렵지 않을 정도로 지금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완화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나온 정책은 안전진단을 사업 시에 인가 전까지만 그냥 통과를 하면 되게끔 사실 재건축 사업 실컷 진행을 해놓고 사업 시에 인가 전에 안전진단을 신청을 한다고 하면 안 통과시켜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매몰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진단이 폐지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통과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주민들이 비용을 모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을 원하지만 돈 내라고 하면 안 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절차 자체가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은 있겠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법 개정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시면 작년에도 실거주 임무 폐지 관련해서도 법 개정이 쉽게 안 돼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이 쉽지가 않겠다고 시장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재건축 안전진단은 사실상 거의 완화가 돼서 지금도 쉽게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비춰봤을 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건축은 그런 것 같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재건축 사업장들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재건축 말고 투자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은 어떨까?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재건축 대비해서 재개발은 어땠어요? 그 자료들을 보니까? 재개발이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대책이 거의 대부분 시행령 개정 사항이거든요 지난 1.3 대책에서 봤을 때도 법 개정은 사실 국회를 통과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계속 진통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시행령 개정 사항은 거의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항도 상당히 많아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고 하면 실제로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빠르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줄 수 있게끔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 재개발이 될 것 같다고 하면 신축 빌라 같은 것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거든요 왜냐하면 재개발이 되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단독한 가구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걸 쪼개서 10세대 신축 빌라를 지으면 10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어떻게 보면 유입이 많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67% 이상 노후도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했는데 신축 빌라가 많으면 노후도 요건이 좀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 지정이 좀 어려운 지역들이 있었겠죠 신축 빌라 같은 것들로 그런데 이걸 최대 50%까지 낮추는 걸로 그렇게 되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도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을 한다거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익환수제 많이 걱정하시는데 약간 완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고 비용 같은 것들을 공제해주는 범위를 넓히겠다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외적으로도 물어보면 서울에 해당되는 그 내용 말고 지금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는 어떠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조금 이제 수도권으로 넘어가서 1기 신도시도 이런 대책에 효과를 좀 볼까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 1기 신도시는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책이 입법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1기 신도시는 사실 이제 막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정책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중에 주요 사항들을 보면 재건축은 사업 시행 인과 전까지 어쨌든 간에 안전진단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재 건축하면 아예 안전진단은 그냥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고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또 조성을 해서 이제 그 좀 자금 지원을 좀 용이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점들이 좀 이제 그 이번 정책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현이 어려운 건 아니라서 일부 이제 그 입법화가 진행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좀 문제가 많이 됐었고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던 그런 전세사기 문제도 조금 당겨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면 시간 관계상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으니까 간략하게 좀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전세사기 관련해서도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좀 보강된 정책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증금 피해 같은 것들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가고 이제 전세사기 예방책 같은 것들도 이제 일부 나오고 했는데 그중에서 또 이제 그 이것과 연계된 정책이 하나 나왔는데 소형 주택에 대해서 어떤 주택수 포함 안 해서 그래서 그 세금을 좀 경감시켜주는 그런 이제 정책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세사기 같은 것들이 사실 그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집들이 뭐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이제 손해를 본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임대인이 팔아서라도 줄 수 있으면은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역전세라던가 그리고 전세사기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사실 빌라 시장이 거의 얼어붙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형 주택 관련해서 이제 아파트가 아닌 상품들 빌라라던가 도생이라던가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60제곱미터 이하인 거 수도권 한 6억까지 그리고 이제 지방은 한 3억까지 뭐 이런 주택들을 매수를 하신다 올해 내년에 지어진 것도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종부세나 양도세나 취득세에 있어서 이제 그 다주택자분들은 중가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택수 불포함으로 봐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고 이게 그 뭐 올해 내년에 지어진 거 아니면은 그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면 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 정책으로 이제 수혜를 입는 거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다 그리고 재개발 신축 빌라 시장이 좀 수요가 있겠다라고 보이더라고요 네 투자 시장으로 본다면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시장들 그리고 신축 빌라에 대한 그 인센티브 그리고 특히나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뭐 1년 그리고 뭐 내년 이 시기 때 뭐 좀 이제 중공이 나는 그런 신규 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혜택이 크다 보니까 이런 그 상품 중심으로도 많은 수요들이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은 이런 대책 이후에 시장에 대한 그 평가가 어떠냐라고 볼 텐데 어떻습니까 뭐 시장에 뭐 미치는 영향들이 클까요 일단 재건축은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나오긴 했는데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여러 이렇게 추진위원회나 이렇게 동시에 설립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이 나오긴 했는데 재건축 시장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장기적으로는 좀 사업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곳들이 대부분이고 또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 관련해서는 뭐 그 일부 이제 경감은 됐지만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이 별로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기회로 보시고 좀 투자를 원하시는 수요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보도자료들을 참고해서 쭉 보다 보니까 이번에 그 대책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 시장보다는 재개발 시장이 훨씬 더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중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상한용적률에 대한 그 부담감, 결국 사업성이 막히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조금 더 유리한 환경으로 되어 있고 또 정부의 목표 자체가 도심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보도 내용들 보면 결국 이 공급의 물량들을 확보를 하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상한용적률 안에서 위에 찾아서 소위 말하는 찾아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급 물량들 자체가 재개발 시장이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진 그런 공급 물량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양한 공급에 대한 그 여건들을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비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었는데 이 비 아파트 시장에 추가적으로 임대사업자라든지 다주택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비 아파트 시장에도 일종의 그 훈풍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시장 안에서 지금 공사비에 대한 이슈라든지 금융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과거보다는 그렇게 크게 있기가 어렵고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로 과거만큼의 그 수익률을 확보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 작년보다는 시장 환경이 굉장히 여건이 개선되어 있고 또 그 여건 안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그 동결 이후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이런 인하 그리고 피벗이 나온다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좋은 매수 타이밍도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 이슈들의 그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 좋은 투자 시기 또는 내 집 마련 시기 이런 부분들 잘 찾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귀에 도시와 경제 정보를 지월해 4월 5일 반전 다행히 구조 인증